0182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vtgmp입니다. vtgmp 은 는 동사는 라미네이팅 화장품 바이오 사업 광고 대행업 및 해외 유통사업 국내외 음반기획 생산 홍보 공연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 전기차 슬래시 두차전지 사업 수소에너지 사업 주택공급 사업 등을 영위함 라미네이팅 기계와 필름 생산량의 90% 이상을 해외시장에 수출했으나 최근에는 내수시장 활성화로 국내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화장품 사업의 경우 한류일풍으로 동남아 일본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라미네이팅 관련 기계와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1986년 11월 법인 전환 형태로 설립되어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라미네이팅 부문은 국제적으로 미국 독일 영국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은 동사를 비롯 상위 몇 개사가 과점하고 있는 바 경쟁력 확보 대시 건축 시행 관련 주 주 gmp글로벌 의약품 개발 관련 주 vt바이오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관련 주 케이블리 음반기획 등에 주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일본 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주택분양 사업에 부진해도 주력 제품인 시카 브랜드의 일본향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종속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성장 라미네이팅의 견조한 수요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운반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지분법 투자 주식 처분이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라미네이팅 기계의 견조한 수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이크로 니들 관련 제품 개발 시카 내추럴 라인 출시 등에 따른 화장품 부문의 성장 음반기획 사업의 강화 등으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6월 23일 기준 장마감 VTGMP의 시가 총액은 3,21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VTGMP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56위입니다. VTGMP의 상장 주식 수는 3,448만 3,890주입니다. VTGMP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VTGMP의 퍼은 62,9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9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88배 2,3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5번지억원, 264억원, 23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n-13억원, 175억원, 132억원입니다. VTGMP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4번지 79%이고 유보율은 578.8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10이